나와주세요! 나오세요! 런웨이, 런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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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엄마! 엄마! 여기 있는 바다니? 야, 진짜 대박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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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진짜 대박이다! 어머, 어머, 어머. 야, 진짜 대박이다! 짠, 짠, 짠. 같은 사람이라고 믿어주세요. 아니, 머리, 머리도 조만큼이 묶이니까 너무 멋지다. 네, 한쪽 이렇게. 그래서 아까보다 컬이 조금 더 컸고. 맞아요, 더 하셨어요. 잠깐, 프리, 잠깐만. 아, 이걸 이렇게. 아니, 손을 다 넣지 말고 엄지를 살짝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놔요, 팔 놔. 자, 재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근데 이게 이렇게 약간 뒤로 들어가는 느낌. 그렇지, 그렇지. 옳지. 됐어. 엄마야, 엄마. 사진 한 장 찍으실게요. 헤어하고 이게 이렇게 패션 쪽에 메이커오버를 이렇게 도우미 성격을 주셔가지고. 또 이제 그런데 그 도우미 성격이 아주 마음에 드는. 아우, 오빠 오늘 너무 좋으시겠다. 이제 장가방 왔는데. 오빠, 장가방 왔는데. 오빠, 장가방 왔는데. 오빠, 장가방 왔는데. 오빠, 이러면 여자들이 오빠한테 사귀자고 할 거예요. 네. 아니, 여기서 우리 즉석으로 좀 뭐 들어보면 안 될까? 라이브 한번 여기, 여기 걸 타주셔가지고. 오빠, 이렇게 하면 음악도 다르게 들리고. 맞아. 같은 음악 다른데. 나오네, 진짜. 아! 아까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헬리크랩스. 일단 세 분, 세 분 제가 찍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와. 변신시켜야 하지 않는구나, 여보. 아니, 아니, 잠깐만요. 세 분. 아, 헤어랑. 네, 헤어랑. 난 이따 우레인을 자꾸 찾아가. 언니,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래요? 우레인 줘. 이리 와. 언니, 해봄 언니 가. 이리 와요, 언니. 언니, 이리 와요. 어머언니에 seems to be the same. 언니? 네! 해봄 언니 인사. 언니 인사 요아기요, 언니 진정해 이리 와요. 하나, 둘, 둘. оль. 웃음!